안녕하십니까? 중장년을 위한 유일한 채널 함께 깨우치고 함께 성장하는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파파홍입니다. 모름지기 건강해지려면 또 불안한 살을 빼려면 운동도 운동이지만 우리들의 식습관을 고쳐야 합니다. 건강을 유지하는데 운동이 차지하는 비중이 2알이나 3알 정도라면 식습관은 7알이나 8알 정도를 차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은 음식이 바로 우리 몸이다. 어제 먹은 음식이 오늘의 당신이다. 뭐 이런 말도 있고 먹는 것의 중요성을 보다 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이런 그림들도 만들어 직관적으로 느낄 수 있게 해줍니다. 이렇게 중요한 식습관을 고쳐보겠다고 실천하는 사람들조차도 저녁 식사 때 많이 허물어집니다. 아침과 점심은 조촐하고도 건강한 식단으로 잘해서 먹었는데 저녁때는 그게 쉽지 않은 거죠. 아침 점심 노력했으니까 한 끼 정도는 잘 먹자는 이런 보상심리가 있기도 하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저녁은 푸짐하게 먹는 것으로 여겨지다 보니 저녁밤마저 아침 점심처럼 먹는다면 왠지 서글퍼지기도 해서 풍성하게 먹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저녁 식사가 우리의 수명을 단축시키고 있다는 경고의 메시지가 날아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들의 수명을 단축시키는 여전히 그 나쁜 저녁 식사 습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날렵하고 가뿐하게 건강을 유지하면서 9988 하고 싶으시다면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하루을 여는 아침 식사의 중요성에 대한 연구도 많고 이런저런 조언도 많습니다. 하지만 저녁 식사가 우리 생활에 차지하는 그 비중에 비해서 그 중요성을 그냥 지나치게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어떤 저녁 식사가 우리의 수명을 갉아먹는지 하나하나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먹고 살면 오래 못 산다. 첫 번째, 반주를 한다. 저녁밥 먹을 때 반주를 하시는 분들이 꽤 됩니다. 물론 낮에도 친구분들 만나 국밥 하나 시켜놓고 소주 한 병 까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하여간 저녁밥 먹을 때 반주를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은데 그런 분들에게는 저녁 식사 시간이 하루 중 제일 즐거운 자리일 게 분명합니다. 술을 적당히 마시면 보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적당한 술은 혈액순환과 신진대사에도 좋고 마음도 풀어주니까 이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겠냐고 하시겠지만 문제는 그 적당한이 언제나 문제를 일으킵니다. 사람마다 적당한 술의 양이 제각각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정해드릴게요. 적당한 술의 양은 보통 건장한 성인 남자의 경우 하루 소주 두 잔, 여성과 65세 이상인 남성은 그의 절반인 소주 한 잔이 적당한 음주량이라고 합니다. 반주를 즐겨하시는 분들 중에 정말로 소주 딱 한 잔으로 끝내시는 분은 안 계실 거예요. 적어도 혼자 마실 때 반 병 정도는 드실 겁니다. 그러면 그게 바로 세 잔이나 네 잔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적당한 음주량을 벌써 서너 배를 넘어서게 됩니다. 더구나 반주가 몸에 점점 더 해로워지는 게 뭐냐면 반주를 하면 할수록 술의 양이 조금씩 늘어가고 또 기름진 음식을 더 찾게 될 뿐만 아니라 식사량도 늘어난다는 겁니다. 처음에야 밥을 먹을 때 심심하니까 술을 가져와서 곁들여 마시는 거겠지만 시간이 흐르다 보면 거꾸로 돼서 저녁 술상에 밥 한 공기 올려놓는 꼴이 되어버립니다. 반찬도 술 먹기 좋게 안주용으로 차리게 됩니다. 그러니 기름진 음식을 더 먹게 되는 거죠. 이렇게 먹고 살면 오래 못 산다. 두 번째, 저녁 식사 후 앉아서 시간을 보낸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잠들기 전까지 어떻게 시간을 보내느냐에 따라 건강 상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들의 대부분은 아마도 TV 앞에 앉았거나 누워서 시간을 보내겠죠. 2018년도에 미국 암협회에서는 만성질환이 없었던 12만여 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했는데 연구 결과 저녁을 먹은 뒤 그냥 앉아서 시간을 보낸 사람들은 암, 심장질환, 뇌졸중, 당뇨병, 신장질환, 폐질환, 그리고 우울증으로 자살하는 등 사망 위험이 아주 높았습니다. 어마무시합니다. 겁 엄청 주네요. 저녁밥 먹고 동네 한 바퀴 밖에 나가기 귀찮으시다면 유튜브 보면서 홈트레이닝도 괜찮고 요가를 따라 해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이렇게 먹고 살면 오래 못 산다. 세 번째, 외식을 즐겨 한다. 이야, 외식 얘기하면 진짜 우리 대한민국은 천국입니다. 얼마나 다양한 먹거리가 있으며 또 얼마나 새로운 메뉴도 빨리 들어오고 자주 바뀝니까? 먹을 게 넘쳐나고 또 맛도 굉장히 좋죠. 그러다 보니 외식이 점점 늘어납니다. 뭐 지금이야 코로나 상황이니까 조금 자제하고 있지만 이제 온 국민들이 백신 맞아서 집단 면역이 쫙 퍼지게 돼서 일상으로 되돌아가게 되면 다들 이제 외식을 다시 즐기게 되겠죠. 소확행이다 뭐다 하면서 맛집 찾아가 사진 찍고 먹고 하는 것이 유행을 넘어 일상이 된 지도 오래됩니다. 맛집 찾아다니는 이 놀이는 이제 젊은이들만의 하는 놀이가 아니라고요. 2016년 하버드대 공중보건대학원 연구팀이 집밥에 대한 연구를 했습니다. 연구 결과 정기적으로 외식이 잦은 사람은 집밥을 먹는 사람보다 당뇨병 위험이 훨씬 더 높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좋은 소식은 아니지만 뭐 놀랍진 않습니다. 당연한 이치라고 생각하시잖아요. 나가서 먹는 음식의 대부분이 달고 짜고 기름져 자극적인 데다가 또 메뉴들이 대부분 탄수화물이 가득한 것들입니다. 그러다 보니 혈당이 치솟게 되는 것이고 뱃살은 하루하루 불어만 가고 당뇨는 그저 시작일 뿐 더 심한 질환들이 줄을 서서 대기 중입니다. 이렇게 먹고 살면 오래 못 산다. 네 번째, 야식이 삶의 기쁨이다. 재미난 영화, 긴장된 스포츠 경기를 보면서 둘러앉아 야식을 먹는 것만큼 행복한 것도 없을 듯 싶습니다. 좋아하는 사람들과 입에 살살 녹고 착착 휘감기는 그 맛있는 음식을 나눠 먹으니 오가는 대화도 그만큼 부드럽고 유쾌해지죠. 야, 이게 행복이지 다른 게 행복이겠습니까? 야식의 해로움은 새롭게 말할 필요도 없겠습니다. 저녁밥은 먹었는데 출출한 기운을 그냥 삭히자니 섭섭해서 간편하게 몇 번의 클릭으로 음식을 배달시킵니다. 시간도 야심해졌죠. 그 야심한 시각에 음식은 기름지고 자극적이고 칼로리는 높습니다. 이미 저녁 식사까지 마친 뒤라서 칼로리는 따블에 따따블까지 올라갑니다. 또 이렇게 맛있는 것을 먹으니 술 한 잔 빠질 수 없습니다. 기름진 음식에는 자고로 콜라나 맥주가 최고죠. 이렇게 놓고 보니 야식은 앞서 말씀드린 반주와 외식의 해로움을 그냥 한 대 모아놓은 것이 되어버립니다. 이렇게 먹고 살면 오래 못 산다. 마지막 다섯 번째, 짜게 먹는다. 기다리고 기다린 식사 시간에 수저를 딱 들고 한 술 떴는데 맛이 밍밍하면 실망을 넘어 그냥 화까지 납니다. 야 음식간 하나 못 맞춰? 이거? 이런 소리가 절로 나오죠. 음식간을 못 맞춘 것이 아니라 입맛이 너무 짠 음식에 길들여져 있는 게 문제입니다. 나가서 사 먹은 음식처럼 자극적인 맛으로 혀에 착착 감기려면 설탕과 소금이 엄청 들어가야 합니다. 웬만큼 넣어가지고는 우리의 미각을 사로잡을 수 없습니다. 하여간 엄청 들어갑니다. 미국 식품의약처의 발표에 따르면 우리가 섭취하는 나트륨의 70% 이상이 바깥 음식을 먹을 때 이루어진다고 경고합니다. 그리고 우리 밥상에 짠 음식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젓갈류의 밑반찬들을 하며 국이나 찌개 종류도 그렇죠. 나이 들수록 음식을 밍밍하게 먹어야 합니다. 나이 들면 미각 세포도 퇴화해서 맛을 예전만큼 못 느낀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내 입맛에 맞추다 보면 부지불식간에 점점 짜게 먹게 됩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지내다 보면 혈압은 높아질 테고 뇌졸증과 심장병이 어느새 곁에 와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따지고 보면 꼭 저녁 식사의 문제라기보다는 우리들의 몹쓸 그냥 식습관이 문제이긴 합니다. 넘쳐나는 맛있고 새로운 음식의 유혹이 워낙 강하다 보니 어느 때보다도 더 강한 의지력과 건강하게 살아내겠다는 간절함이 필요합니다. 식습관을 바로잡지 못하면 운동을 아무리 해봐야 뱃살도 집어넣을 수 없을 뿐더러 병에 걸리기 쉽상입니다. 나중에 병원 응급실에 누워서 또는 의사와의 면담 때 땅을 치고 후회하지 않으려면 하루하루 조심조심 소심하게 음식을 가려 먹어야 할 일이겠습니다. 건강에 관한 한 자신 만만해 하는 것보다 소심해 하는 것이 더 좋은 태도입니다.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이 오늘 하루 건강한 식사를 맛있게 하시길 바라면서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에 건강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짜잔! 하루를 충만하게 살아가는 좋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지난 3월 5일에 문을 연 실버들의 전성시대 네이버 카페입니다. 서로를 격려하고 응원해주는 넓은 마음과 나와 다른 생각을 지닌 사람까지 포용할 수 있는 열린 마음을 갖고 계시다면 실버들의 전성시대에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댓글란 맨 위에 적어놓은 링크를 누리시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아주 쉬워요.